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야 이제 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자랑도 좀 하시고 응답 잘하지? 이런거 좀 앞머리는 저때 뿔렁구 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색칠을 들어서 축도할 것 같아요 기분은 어차피 잘 안보니까 비밀도 앞머리도 많이 들을 것 같아 네 오늘은 최선 못해도 일단 흰색까지는 가셔야 그냥 색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눈 쪽에 좀 해보고 싶어서 일단 요거 먼저 하고 네 이거 하고 시간 아직 멸나러가 많아요 네 색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? 응